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색스폰협회 회장 김원영입니다. 여기 오면서 제가 생각대로 굉장히 서울에서 좌우좌우한 제일 먼 길인데 여기 오면서 제 상상했던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잘 맞고 또 우리 신현길 회장님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그리고 항상 송년회인데 이렇게 돌아보는데 모든 인생이 돌아볼 수 있으면 참 돌이킬 수가 있으면 좋은데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시니까 오늘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젊은 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는 배달하는 사람이 항상 더 건강화되는 걸 아시고요.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 또 프로들의 화려한 기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